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그렇게 비하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닭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새가 아니랍니다 미국 에모리 대 교수가 국제학술지원의 논문에 의하면 이 닭의 자기인식이나 추론능력 이게 사람으로 치면 7살 아이와 맞먹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절제력도 뛰어나가지고요 그 닭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까 닭에게 2초를 기다리면 3초간 먹이를 먹을 수 있고요 또 6초를 기다리면 22초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 닭들이 후자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22초간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2초가 아니라 6초를 기다리는 그런 절제력을 보여주더라 이런 게 닭과 관련한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 이 닭은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UC 데이비드 연구진이 발표하기를 이 닭은 울음소리가 24가지 울음소리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험하느냐 하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닭들이 두려워하는 다양한 포식자들을 화면으로 비춰주는데요 수탈기 그때그때마다 다른 경고음을 내드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경고 울음소리는 매가 나타났을 때 이때는 굉장히 강한 경고음의 소리를 내고 또 약간 긴장을 덜 해도 되는 그런 포식자가 나타나면 또 그만큼 경고가 약하고 24가지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현장에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 그것이 참 잘못됐다는 걸 자각하는 도구로 닭구름소리를 쓰지 않습니까? 닭의 해를 맞이해서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는지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해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장치해 주시는 닭구름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닭구름소리가 들려진다는 건 그건 축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민감하면 하나님은 전방위로 닭구름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락방 모임을 하다가 친한 믿음의 식구랑 교제를 나누다가 심지어는 등산 가다가도 닭구름소리가 들려요 심지어는 운동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저는 그걸 종종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고착화라는 단어를 주셔서 분당 우리 교회가 14년 되고 나서 점점 고착화가 되고 있다는 그 참 가슴 아픈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받고는 지난 연말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잠도 안 오고 결국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통해서 이 닭구름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책은 지금은 고인이 된 유석경 전도사라는 여전도사가 쓴 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 내용도 참 좋았지만요 저자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전도사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지금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뭘 결심하느냐 내 남은 짧은 인생인데 이거 뭐 수술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이런데 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다 수술을 거부합니다 수술하지 않고요 남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여한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다가 여한이 없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저같이 또 여러분 저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문학이에요 표현 좋다 받아줬고 그럴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 글을 쓸 당시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냐 하면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유관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낼 정도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끄럽지만 내 믿음의 분량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매주 확신에 차서 설교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젊은 여전도사, 세상 경험도 많지 않은 이 젊은 여전도사가 이렇게 용사 같은 이런 담대한 삶을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수술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전국을 뛰어다녔는데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전도사가 되기 전이에요 미국의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러 갔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데요 그 세미나 중에 어떤 코스가 있는가 하면 세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노방전도, 길거리 낙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 두 사람하고 한국에서 온 자기하고 셋이 한 조가 돼서 저 사람이 먼저 하고 그다음 사람이 하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영어로 낯선 서양 사람한테 미국 사람한테 보금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미국의 20살짜리 청년 하나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젊은 자매가 혹시 시간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10분이 있다 그래요 자기 말이 한국에서 전도할 때도 보통 1시간이 들어요 1시간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가려니까 1시간이 드는데 지금 영어로 미국 사람 앞에 서툰 영어로 보금을 전해야 되는데 10분 갖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간략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액기스만, 핵심만 설명을 해 줬는데 기저귀 일어난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10분 한국에서 온 동양 여자가 전하는 보금을 듣고 그 20살짜리 미국 청년이 눈물이 그릉그릉하면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미국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나서 페이스북, 젊은 일이 잘 쓰는 페이스북 주소를 교환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일이 다 끝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20살 청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청년이 준 주소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10분 보금을 전했던 그날 바로 그날에 눈물이 그릉그릉하던 그 청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날 그 청년이 길거리에서 왜 눈물이 그릉그릉해졌는지를 지금 자기가 설명한 거 아닙니까?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아, 이게 전도가 사랑을 전하는 거구나 전도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모든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이게 다 사랑의 문제들, 사랑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교역자들,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 복지단 직원들 심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 목사님이 신방 가서 짧은 10분 메시지를 전하고 그 가정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그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신방을 받은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나는 사랑을 경험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엄청 말씀이 깊고 받아 적을 게 많고 그냥 머리를 끄덕이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이 설교의 그 동력이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응터리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정황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부인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다 그러면 바로 자기도 처분당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해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 사건은 다른 거 아니고 이건 사랑의 문제래요 사랑의 문제 제가 왜 이 본문을 주목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던 중에 베드로를 딱 맞닥뜨리니까 생각나가지고 나 사랑하니? 이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된 주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그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상기하도록 주님이 굉장히 정교하게 연출을 하십니다 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환경을 연출해 놓은 게 숯불이에요 그런데 이건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던 십자가 지시던 그 상황을 지금 주님이 연출하고 계시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신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숯불이 있는데 할 때의 숯불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 자기가 군구를 쬐다고 나와 있는 불을 피우고 할 때 이 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예요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자 요한이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사건을 묘사하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지금 주님이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물으시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신 것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셨다고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게 사랑의 문제예요 저는 새해에 먼저 저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고착화는 항상 목사, 전도사, 교역자로부터 시작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자인 저희들이 새해에 주님이 조성해 주시는 그 숯불과 주님이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신학교 갈 때, 처음 분당 우리교를 개척할 때 처음 분당 우리교를 부임해 왔을 때에 이 사랑을 놓쳐버린 이 문제가 모든 우리 목회의 전방위적인 문제라는 걸 자각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먼저 자각하고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게 흘러감으로 우리 성가대 중직자들에게 흘러감으로 안내위원, 주차봉사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분당 우리교회 부스부스마다 고착화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고착화를 피할 수 있는 회복을 위한 두 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구름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정신 차리게 됐다 회개하게 됐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건 하나의 과정에서 도구에 불과하고요 진짜 중요한 각성의 모체는 뭐냐 그 과정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닭 울음 소리가 아니에요 닭 울음 소리가 울렸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경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 이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성하게 된 이게 베드로가 가론 유다랑은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종종 떠올려지시나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실수를 저지른 건 어쩌다가 당황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베드로의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베드로 내면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순간에도 이미 고착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했던 22절 말씀은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나오는 항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주님 그러지 마세요 팔 붙잡고 이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단어가 하면 격렬하게 따지고 책망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게 항변이에요 저하고 나이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저한테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행사하겠다면 와가지고 얼굴 시뻘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격렬하게 저한테 따지고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하는 교육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허물며 지금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격렬하게 주님을 꾸짖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디리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성숙과 동시에 자기 아집, 자기 생각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좀 그 부스 안에서 고착화를 일으키고 경직이 좀 됐다 그러면 그분은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 또 다른 면을 보면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부스를 사랑하고 또 헌신적인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은 항상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항상 이쪽 편에는 또 열심히 잘하는 게 있을 때예요 빛도 강해요 빛이 강하면 항상 그림자가 같이 강하다는 걸 늘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착화가 시작이 된 걸 내버려 뒀더니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 34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교정했으면 자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응수합니까? 그다음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참 흥미롭게 본 게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그런 경솔한 짓을 저질렀지만 바로 주님이 강하게 그를 책망하고 지적하니까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는 어떤 토를 다는 모습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 이게 26장으로 와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거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대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예수님 날 도대체 어떻게 보시고 말이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고착화가 심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고착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확신 따라 살게 돼요 그와 동시에 고착화가 심해지면 그 확신을 가지게 된 자기 확신과 더불어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자꾸 조언하고 그러면 그게 듣기 싫어지는 때가 도래하면 이미 고착화가 상당히 진도가 나간 거예요 마누라가 그냥 뭐라고 뭐라고 그럴 때 신혼 떼는 거 다 수용했잖아요 넥타이 다 맸는데 저걸로 매라 그러면 바로 풀고 했는데 지금은 저걸로 하면 그것도 쉴 데 없는 소리지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맹거 매고 가시면 그건 이미 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지금 중증 배도로 증세예요 다 여기 대부분이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듣습니까? 주일 날 여기 와서 저를 집중해서 듣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착각에 빠지면 저는 바보예요 지난 주일 날 제가 부서마다 고착화가 있다 이제 성가대 주일학교 올해 부서 봉사하는 분들 사적으로 만나고 다 없애고 겸손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라고 만약에 지난주 이 설교 듣고 성가대가 안에서 비상회의하고 각성을 일으키고 모든 사적으로 만나는 거 다 없애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좀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신년 첫 주부터 그냥 격려는 안 해주고 저런 소리는 하고 있다고 그냥 카톡이나 날리고 그랬으면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남한테 싫은 소리 잘하는 분 여러분들 하나 충고할 게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남한테 충고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께 드릴 충고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 남한테 바른 소리 잘하고 충고 잘하는 사람 소용없습니다 그 충고 듣고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만 나빠지는 거지 설교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년에 복을 부어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그래야 아민 소리도 크고 받아 적고 이 교회 오길 잘했다 그러지 이거 첫 주부터 계속 고착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가 소용없는 짓을 하느냐고요 그 인간은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이 뭐라 그런 거 듣겠습니까? 베드로를 바꿔 놓은 건 사람의 충고가 아닙니다 다구름 소리가 들려질 때 옆에 누가 있다가 툭 치면서 봐라 예수님이 그걸 경고했잖아 그랬으면 그 두 사람과 관계 다 깨졌을 거예요 다구름 소리가 들려질 때 누가 충고해서가 아니라 다윈 베드로 내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베드로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말씀이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역량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사실은 십 수년 동안 방탕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탕의 길을 걸을 동안에 누가 그를 말립니까? 그러다가 똑똑하기까지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을 무장해제시키는 게 너무 어이없는 데서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웃 정원에서 애들이 놀면서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이 계속 들리더래요 후렴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아이들 노래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노래말이 자꾸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을 폈는데요 그때 읽은 게 로마스 13장 13절 14절이랍니다 자기가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이 그 십몇 년 방탕한 어거스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고꾸러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 안 하면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 석학 중에 석학의 똑똑하디 똑똑한 어거스틴이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십 수년 동안 눈물로 눈물로 부르짖어도 꼼짝하지 않던 그가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마 하나님 이번 주에 종이 설교할 때 이 땡땡거리는 이 소리만 들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내내 왜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구름 소리가 들려도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기억을 하죠 머리에 말씀이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데 여러분 새해에 말씀을 머리에 넣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심령이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사랑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 사랑을 사명으로 연결해요 사명으로 그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반복하는 공통된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은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뭐 좀 더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70년대는요 국내 가수를 좋아하면 약간 저지리고 팝송을 좋아하면 좀 수준이 있는 걸로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팝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사를 외웠나 화이 다져더 선 고온 싱닝 제가 처음으로 배운 팝송이 The end of the world라는 팝송이었는데 뜻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외우고서 불렀죠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랍니까? My way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너무 노래가 좋은데 놀라운 것은 가사를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사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 노래 가사가 진짜 주옥 같더라고요 뜻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너무 좋은 곡이었거든요 우리 신앙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하면 눈물도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가사는 몰라요 제가 뭘 노래하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분위기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추상적이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발견한 게 여러분 이런 고착화를 피하려면 끊임없는 사명을 점검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 부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린 책에 보면 여전도사님이 아까 미국에 전도 세미나 참석하러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일을 하나 더 기록을 해놓는데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짠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평소에 10원짜리 하나도 발발 떨면서 돈을 잘 못 썼던 짠순이래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짠순이라고 부릅니다 짠순이는 짠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지금 택시도 못 타요 택시를 타면 메타 요금이 얼마나 자주 올라가는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은 편한데 택시를 잘 안 타요 택시 기사분 내가 경기도 어려운데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럴 땐 내가 일부러 타는데요 저를 위해서 택시 안 타요 버스 타면 덜컹거리고 계속 서고 하지만 몸은 불편해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무리 멀리 간다고 돈 더 달라고 안 그러니까 그래서 짠순이라 그래요 이 여정사가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10원도 벌벌 떨고 못 쓰던 사람인데요 모처럼 미국 가서 자기가 이번에 돈 한 번 제대로 쓴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고급 레스토랑에 비싼 음식 절대로 못 시켜 먹었는데 미국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 가서 비싼 음식 시켜 먹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가서 제 돈 주고는 못 볼 만큼 비싼 쇼를 팍 이렇게 끊어서 보고 그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가서 10분 타는데 50만 원이 드는 헬리콥터를 타대요 10분 타는데 50만 원이 드는데 이걸 돈 내고 타고 그렇게 한 번 돈을 펑펑 써봤대요 그리고 나서 전도 세미나에 가서 미국 20살짜리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 글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 다음에 쓴 내용입니다 그때 깨달았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만큼 나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삶에 올인하기로 했다 내 남은 삶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싶어서 성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보니까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맛있는 거 먹고 10분에 50만 원 헬리콥터 타고 막 그냥 고급 쇼 보고 너무 좋더래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먼저 경험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따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눈물이 걸은 걸으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경험했더니 이건 돈 펑펑 써서 좋은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성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 불문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고액과외를 하던 사람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을 돈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한 가지만 경험하신 분 한 가지만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보니까 돈도 쓰니까 좋고 마누라 한 사람한테만 매여 살 때보다 그냥 바람도 피고 여자 여자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해보니까 훨씬 이게 그냥 사는 게 너무 좋고 하시는 분은요 한 가지만 경험하셔서 그래요 한 가지만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하고 자기 육신을 해야 돈을 펑펑 쓰는 거하고 둘 다 좋대요 둘 다 좋은데 둘 다 경험해 보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여자분이 그때 돈 맛을 알아가지고 나는 한국 가면 엄청 내가 고액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 거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고 좀 있다가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거든요 비참하게 인생 끝났을 거예요 죽을 때 눈도 못 감았을걸요 사명을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의 일로 선택을 했더니요 죽는 그날까지 기쁘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두 달간 안식월을 갔습니다 제가 좀 지친 것도 사실이에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안식월 기간에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늘 앞에 꼬리가 붙는 목사 이 찬수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두 달간 이 껍데기 다 떼내고 하나님의 아들 이 찬수로 하나님께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사명으로 연결할까 제가 택시를 좀 몰아보려고 회사에다 알아보니까요 다른 건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3살부터 운전해가지고 지금 33년 무사고 운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택시는 한 달에 24일 이상 운전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벌써 1월 24일 주일 빼고 나면 24일 맞추기가 어렵죠 2월에 초반에 제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24일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혹시 택시 회사 사장님 계시면 그냥 한 달에 15일만 해도 된다고 저를 좀 고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또 이렇게 저렇게 복지를 하거나 이런 걸 숨기고 있는 분들을 제가 좀 찾아가고 등을 두드려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되고 느낀 그 사랑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삶을 꿈꾸고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찬양이요 336번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겁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으시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변함 없으시 변함 없으시 거짓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아노라 내게 축복 더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셔가지고 부활하자마자 가서 보복하러 베드로 찾으러 가신 거 아닙니다 보복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민망하게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젊은 여전사가 경험한 둘 중에 10분에 50만 원 헬리콥터 타는 거 부럽고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엄청나게 비싼 거 마음대로 먹고 라스베가스의 비싼 공연 돈 아깝지 않고 마음대로 보는 이 즐거움만 즐거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여전사가 둘 다 경험했더니 그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성교사가 되려고 미국 신학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만 경험하신 분 2017년도에 이 사명의 기쁨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진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의 마음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렴 한 분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좀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그 하나님 마음 앞에 반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어린아이처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 딱py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는 자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게 고착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져 남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미 굳어진 내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는 점점 고집불통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내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잘 스며듬는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올 한해 내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년 승리를 선포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하니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온 우리의 기도에 온 민족과 열방 온 민족과 열방 죽게 경배해 영원히 영원히 호자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늘 붙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죽게 경배해 영원히 호자에 계신 왕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힘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구름 소리를 들으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이 기억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시옵소서